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의 전격 파산 사태로 불거진 미국 지역은행들의 연쇄 파산 위기와 그에 따른 전체 금융 불안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예금 보험 한도인 25만 달러를 넘는 경우에도 예금 전액을 100% 보장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한 데 이어 JP모건 체이스 등 대형은행 11곳이 다음 타켓이 되어버린 퍼스트 리퍼브릭 은행에 300억 달러를 긴급 예치하는 것으로 구조에 나섰으나 금융 불안을 진정시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대형은행들의 300억 달러 긴급 지문에도 불구하고 퍼스트 리퍼브릭 은행의 주가는 지난 17일 72%나 대폭락했습니다. 그러나 금요일 주가 폭락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는 주간으로는 S&P가 플러스 1.4% 나스닥은 플러스 4.4%를 기록해 증시도 연일 널뛰기 장세를 보이며 금융 불안이 가셔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 언론들은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 요파와 지역은행들의 투자 실패, 테크업종 등 특정업종의 침체 등이 맞물리면서 지역은행들이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잠재적 손실을 엄청난 규모로 안고 있기 때문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은행들의 잠재적 손실은 2022년 말 현재 FDIC 연방예금보험공사의 추산치에서는 6천억 달러를 나타났으나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서는 1조 7천억 달러나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증시 폭락을 겪고 있는 5, 6곳의 지역은행들이 다음 파산 위험은행들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지역에 있는 포스트 리파브릭은행은 지난 한주 주가가 75%나 폭락했고 퍼시픽 웨스턴, 웨스턴 얼라이언스 등은 절반 이상 날아갔으며 시온스은행, US뱅크콥, 키코브은행 등도 위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행들이 파산 위험에 빠진 것은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 여파로 채권 수익률이 급락해 큰 투자 손실을 입고 있고 주고객 업종이 침체에 빠진 데다가 은행 부실화 소식이 SNS로 급속히 퍼지면서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인 뱅크론으로 비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릿저널은 그러나 이번 사태로 2008년과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극심만 불경기로 피바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으며 상당수 지역은행들이 대형은행들에게 넘어가 10대은행들은 오히려 몸집을 불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